문자학이라 쓰고 구라라 읽는다. 그야말로 허접쓰레기 문자학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왕이 된 나무꾼과 백정 제162강 임금왕 임금황입니다. 이것들은 기초자죠? 그리고 이 글자 역시 모두 기본부호 셋으로 된 그림이 아닌 글자입니다. 한자의 9개 기본부호입니다. 이것이 한자의 뿌리고 이것들은 결국 대자연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재 제21장 두입자였습니다. 임금왕입니다. 이 글자는 가장 먼저 1강에서 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여러 번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한자 이해를 위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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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 문자의 대전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지겨운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각골문 금문입니다. 자 우선 보면 이런 글자들은 설립자인데 엉뚱한 글자를 여기다 끼워놨죠. 그러니까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학설은 큰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교수는 대월 어쩌고 하면서 자루를 끼지 않은 큰 도끼의 상형이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런 글자들이 이런 도끼로 보이시는 분 없죠. 자 이게 도끼로 보인다 그러면 조금 상태가 좀 안좋은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끼라고 우긴다. 그러면 이 도끼 글자는 뭐죠? 문자학자들은 이거를 도끼를 그린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도끼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도끼입니까? 자 말같이도 않은 소리죠. 자 근데 문자학 교수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도끼가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래서 다른 교수는 혹자는 도끼를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거는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모자를 형상한거야 라고 했다는거죠. 자 근데 이게 모자라 보이시는 분 없죠? 역시 말같이도 않은 소리죠. 자 그러면 아무튼 백만번을 양보를 해갖고 이게 도끼라든지 모자라 칩시다. 근데 이게 어쩌다 왕이라는거죠.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전에는 말이 뭐냐면 이런게 열받는건데 야 이런거는 일반 도끼가 아니야. 이거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끼야 라고 한다는거에요. 자 지금요 이 도끼를 보면서 야 이걸 보니까 말이야 왕이 떠오르네. 그렇지. 도끼는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근데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한자책에는 임금왕자가 이런 뭐 도끼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쓰여있다는거죠. 자 이 갓골문은 3500년 전에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제가 세계 최초로 당시에 왕의 일상이 어땠는지 그 장면을 생생하게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분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패고 있는 바로 이분 또는요 도축장에서 고개를 잡고 있는 바로 이분. 이분이 바로 고조선의 시조 당군왕검이시죠. 자 그럼 황제는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이 악만들은 지금 쬐끄만한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분은 큰 나무를 베는 큰 인물 바로 황제님이시죠. 이 여자는 뭐 황우구, 이 여자는 뭐 후궁이라고 치고 자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나더러 별 미친놈 다 보겠다고 하겠죠. 근데 맞지 않습니까? 도끼라는 건 이렇게 나무를 베는다든지 또는 고기를 뼈채 자를 때 쓰는 큰 칼이죠. 그리고 이 양반하고 지금 이 양반을 보니까 모자까지 썼네요. 게다가 권위를 상징하려고 도끼를 이렇게 딱 위에다 걸어놨죠. 위대한 동이족의 왕, 황제님이시죠. 자 안 입으세요. 도끼라는 건 나무를 베고 장작을 펼 때 쓰죠. 근데 왕이 이런 노동이라든지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노동자, 머슴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과거에는 백정계급이 이렇게 도축일을 했다고 하던데 왕이 백정입니까? 뭐 상징용 도끼? 그럴싸한 말 같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도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이 막 옆구리에다가 도끼 차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박물관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죠? 그거를 내놓고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 내놓는다. 그러면 이따위 말들은 다 뻔한 거짓말, 구라라는 거죠. 아니 보세요. 교수짜리 막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나름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이런 사례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생 억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냐? 왜 단 한 글자도 맞추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0점짜리 답지를 내고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 글자가 그림이라는 그릇된 신념 같은 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 뿌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아마도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럴 건데 저는 이제 한자 얘기 국한하면 한자는 결국에 야, 봄에는 말이야. 날이 풀려가지고 싹이 나와. 생명이 시작돼. 그리고 여름에는 뜨겁고 무성하게 자라. 가을에는 물기가 마르면서 잊고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해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방위 이게 대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자는 글자의 방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진다고 했죠? 역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게 대전제입니다. 기본부 역시도 대자연의 법칙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글자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만한 이야기 자연법칙의 원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한자 좀 해보겠다고 그냥 겁없이 달려들었는데 혼쭐이 났다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모든 글자들이 다 그러했는데 제가 이 임금왕자의 의미를 어떻게 추적을 하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거를 딱 보고는 머리를 좀 쥐어 뜯었겠죠? 때로는 벽에 쿵쿵 머리를 봐왔겠죠? 자 그러다가 갓골문 글문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계속 봅니다. 자 그랬더니 어? 이 아랫부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던데? 이거 메산자 아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메산자 맞죠? 자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째라는 거죠? 왕이 산에서 뭐를 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 가만히 있어봐. 환웅이 태백산 정상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웅은 무리삼천을 이끌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디로? 태백산 정상으로. 그가 곧 환웅천왕님이시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 메산자를 뺀 나머지 부분이 혹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그런 뜻 아냐?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소전을 보면은 메산자가 지금 가로돈 하늘을 땅으로 바뀌었네요? 아무튼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선비사자를 뒤집은 거 아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비사를 뒤집은 겁니다. 자 이제 글자 구성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 어려웠던 문제가 슬슬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억지 억지 생 억지가 아닌 사리에 맞게. 자 결국에 한자는 우리의 일상이고 상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선비사자입니다. 이 두 개라는 글자는 평행선이니까 만나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지런 하다가 치우치지 않다. 그 다음에 사이, 틈, 간격 그런 뜻이고 층층이 포개 쌓아놓은 모양이니까 층 그리고 단이 되는 건데 자 가문이라면 층은 되죠. 그리고 관념적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저승이 되는 거죠. 자 사이가 생겼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쪽에서 처쪽으로 넘어갔다는 건데 이 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두이라는 글자는 사이니까 국경입니다. 군인들이 물을 건너 그리고 저쪽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정벌에 나선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군사, 무사할 때 쓰는 거고 왕입니다. 2층, 단에 있죠. 자 그리고 왕과는 이렇게 간격,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단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반역을 저지른 거죠. 또는요. 왕이 불러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하늘입니다.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이 간격을 뜻하는 두이자를 씁니다. 자 여기를 넘어서 저 멀리 하늘 너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켓을 하늘 너머로 날려보내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하늘 너머로 뿅 하고 이렇게 날라갔겠죠. 자 관념적으로는 두이라는 글자는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저승이라고 했습니다. 저승에는 신이 있죠. 그래서 죽어서 저승으로 떠나다. 또는요. 저승에는 신이 있으니까 그를 만나러 가다. 예를 들면은 기랄기란 글자는 이 글자니까 중얼중얼 주문을 없는 소리가 하늘 너머에 있는 저승 그러니까 신에게 닿았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선비사절을 뒤집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 하늘 너머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어디로? 자 이 가로선 하늘은 땅입니다. 땅으로. 누가? 신께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본래 하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다. 가 본 뜻이죠. 그러면 왕은 뭐냐. 바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땅으로 내려오신 신인. 하늘의 자식 천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더니 각골문 글자는 뭐죠? 도끼를 그린 거다. 모자를 그린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늘이 선택을 해서 매산자니까 산 정상으로 내려오신 분. 바로 천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공유사를 보면은 태백산 정상으로 내려왔다고 해놨죠. 자 그러면 어째서 이 건국 시조는 꼭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그가 가장 높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뭐 할아버지, 아버지, 형.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건국을 하면은 신화를 만들어내갖고 그 시조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가슴에 둥근 흉배를 차고 있는 이유죠. 해라는 거는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자식, 인간의 형상을 한 신이니까 절대 복종을 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왕은 둥근 해가 그려진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왕은요. 사람을 죽여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자에서 해는 왕입니다. 말같이 다는 소리겠죠? 몇 가지 예를 들면 따라 죽을 손이라는 글자는 쌀포자고 나릴자죠. 해를 품고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을 끌어안고 지키다가 죽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왕이라든지 국가, 왕조, 이념 따위를 위해서 죽는 일을 뜻하게 되는 거죠. 해는 오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나아가는 방향은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왕을 돕는 신하라든지 또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사는 거죠. 왼쪽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새 왕조를 세우려는 반역자라든지 적이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왕과 백성이 사는 도시, 고을읍자는 늘 오른쪽에 쓰는 거고 언덕부자는 늘 왼쪽에 씁니다. 왜냐하면 담을 쌓여가지고 왼쪽에 있는 적을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막을방자라든지 도읍자가 그렇죠. 그러면 한자라는 것은 의미와 모양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대체 이 글자는 뭐를 형상화한 것이냐. 제가 무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는 거예요. 자, 궁전입니다.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서고 바닥에는 신하가 서죠. 자, 이게 궁전의 정면입니다. 3층 구조로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신하들은 이 바닥에 서겠죠. 자, 근데 가운데를 보면 한 칸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경호원, 그러니까 호위무사들이 서겠죠. 그리고 계단을 놀아가지고 위로 질러갈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층의 간격을 한번 보세요. 아래 폭이 더 넓죠. 글자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왕이 위치한 이 단의 모양을 표현한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제 경험상 아마도 맞는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금환자 윤달윤입니다. 자, 윤월, 윤일, 윤희, 잉여 자, 문문자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문 안에 왕이 있죠. 자, 이 말은 왕이 문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 뭐 집이라든지 방 안에 있다. 그 말인 거죠. 뭐 아프든지 일이 끝나가지고 잠을 자로 들어갔다든지 아무튼 문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쥐날 순이라는 글자는 눈목잖아요. 왕이 방문을 닫고 잠을 잔다고 치죠. 그러면 경호원들은 밤새도록 혹시라도 자기에게 들진 않을지 눈을 부릅뜨고 치켜야 되겠죠. 그래서 눈에 잔뜩 힘을 줘서 부릅떨린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눈컷불이 떨리다. 뭐 눈을 깜짝이다. 그렇게 돼 있죠. 육순이라는 말은 근육이 발작적으로 떨림. 자, 그러면 이제 공달이라고도 하는 이 윤달이라는 건 대체 뭐냐. 자, 이런 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왕이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윤달이다. 자, 그러면 무조건 백과세전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단서가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설문의자를 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있었다는 거예요. 여분의 달이다. 5년마다 다시 윤후를 둔다. 그리고 주례에 의하면은 윤후에는 왕은 거한다. 문 중에 그 달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윤달의 왕은 문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 이 역시 왕은 곧 해라는 증건데 그거를 모르면은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해다. 자, 보세요. 해가 나와가지고 한 바퀴를 삥 돌면 하루죠. 그리고 365회를 돌면은 1년이 됩니다. 자, 그냥 이 한 바퀴가 그냥 1년이라고 치고요. 자, 아무튼 해는 늘 그렇게 삥삥 돌아가지고 하루, 한 달, 1년을 만들죠. 그거를 적어둔 게 달력인데 자, 근데 사람들은 이 달이 30일마다 상망을 반복을 하니까 음력으로 날을 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굳이 달력을 안 보더라도 둥근 달이 뜬 거야. 그러면 누구나 보름이라는 걸 알죠. 얼마나 편합니까? 아, 근데 문제는 달은요. 약 29.5일마다 상망을 반복을 하는데 이거를 12달로 계산을 하면은 354일 정도가 되니까 태양력 1년, 그러니까 365일을 기준하면은 약 11일에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차, 그러니까 이 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어떻게 했느냐. 자, 해와 달이 달리기를 한다고 이렇게 치면요. 달은 이렇게 늘 뒤처지겠죠.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한 달을 끼워가지고 달이 앞서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기를 맞추고 다시 달리다가 벌어지면 한 달을 끼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5월이 끝난 다음에 5월을 한 번 더 끼우는 거죠. 이거를 윤달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해와 달은 매일같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근데요. 이 달이 해를 앞질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가 달이 앞질러 갈 때까지 멈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 달아, 어차피 내가 다시 앞질러 갈 거니까 나는 여기서 좀 쉴게. 네가 먼저 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를 멈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해가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달에는 왕이 문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달이 앞서가야 되니까 왕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왜? 왕은 결국에 해니까. 그래서 윤달윤입니다. 자, 이제 불을윤, 뭐 윤택할 유해라는 글자입니다. 1년은 12달이죠. 근데 윤년은 13달입니다.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네요. 그러니까 12개가 꽉 찬 건데 1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수자니까 흠뻑 젖었는데 물이 남아갖고 물방울이 맺힌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채우고도 남았다. 그 말인 거죠. 물에 불다, 물기, 젖다. 됐죠? 설명 끝? 아니죠. 자, 놀라운 거는 왜 하필 이 임금왕자가 들어간 윤달윤자를 썼느냐 하는 건데 왕입니다. 자, 지금 골롱포를 보면 기후의 신 용이 보이죠. 왜? 날씨는 하늘에서 관장을 하니까 하늘의 자식인 왕의 옷에다가 용무늬를 수놓은 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기후제를 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늘의 자식이자 인간의 형상을 한 신, 인, 왕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가뭄이 들면 지자체장이 나서가지고 골롱포를 입고 기후제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가물면 왕이 기후제를 올려야 되는데 물이 충분한 거야. 그래서 윤달윤자니까 왕이 문 밖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재를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물이 충분하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왕이 기후제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도 왕은 곧 해의 자식이고 하늘의 자식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자, 저는 오늘 시작부터 지금 일관되게 해는 하늘의 자식이고 천자고 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뭐냐? 앞서 말한 해 그리고 해가 만들어낸 방위가 전제했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지금 글을 썼는데 아주 오래전 시기에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당이 곧 왕이 되는 시기가 있었다. 당군도 제사장이었고 이는 곧 단군이 무당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당군이 제사장인데 그래서 당군은 곧 무당이다. 그 말인 건데 참으로 답답한 소리죠. 왕은 당연히 이 천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죠. 당군뿐 아니라 세종도 누구도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당군은 무당이다. 왕은 이런 제사뿐만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죠. 제사는 그 중에 하나겠죠. 무당은 그 제사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특히 무당은 민간에서 활동을 했던 게 일반적이죠. 조선 때 보면 왕이 백성들의 삶을 체험을 한다고 몸소 궁 한쪽에 농지를 조정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니까 왕은 곧 농부입니까? 왕이 사냥을 낳아서 화를 쓴 거야. 그러면 왕이 사냥꾼입니까? 내가 역사체론을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야말로 황당한 소리죠. 아니 세종대왕이 접신한다고 방울 흔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다는 겁니까? 이건 그랬다 치고 그런데 왼좌 오른쪽 우를 설명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당은 구슬할 때 항상 왼손 오른손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창과 방울이랍니다. 이를 한자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좌우다. 그러니까 이게 창과 방울이라는 건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자에서 원은 불완전하게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울의 동그라미를 사각으로 표현하였다. 이 입구자가 지금 네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 날일자는 해라는 건데 그러면 해가 둥근 게 아니고 네모라는 거야? 이는 내가 어느 책에서 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나는 분명히 내가 쓴 책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써놨는데 왜 내 말은 안 믿는 거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도 없다는 거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불량한자 유포자들 때문이죠. 그 자들이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니까 지금 이 형님이 살짝 맛이 가가지고 이 동그라미가 네모로 보이는 거 아니야. 학설은 이 윤달련을 뭐라고 하냐면 기가 차지도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연말에 문안에 서서 이듬해의 역법을 선포하고 이듬해의 달력을 나누어주며 정령을 함께 내리는 정삭의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그렸다. 역법이 어떻고 정령이 어떻고 정삭이 어떻고 뭔가 많이 아는 척 어려운 말을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그런데 이 글자 어디에 지금 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령이 뭐예요? 한자 해석하는데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불을 윤자는 뭐라고 해놨을까요? 그러면 정삭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물과 결합되니까 할 말이 없겠죠? 그러면 보나마나 이거는 윤달련자가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단지 발음보로만 쓰인 거야. 형성자야 하고는 얼렁쩡땅 넘어가겠죠. 보나마나입니다. 수가 의미보고 윤희 소리보다. 그러면서 물에 적셔져서 점차 수변해지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이 어째서 적셔져서 점차 수변해지는 거냐고. 야 근데 이런 자들의 말은 믿고 내 말은 못 믿겠다? 아니 뭐 이거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누가 야 선비사자하고 흑토자 이 두 글자를 설명하는데 26분이나? 라고 하던데 인정합니다. 나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 한자 해석이 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죠. 근데 좀 억울한 거는 야 이거는 아무런 뜻이 없는 발음부호야. 형성자야. 어 이거는 뜻이 없어도 글자를 빌려온 거야. 가차자야 하고는 딸랑 한 줄 쓰거나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은 26분이면은 백자도 하겠다. 그냥 막 공부하면 된다. 그거는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데 아무튼 내가 시간은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근데 내가 좀 쪼잔한 행동이긴 하지만 너 때문에 글자를 다 일일이 세봤다는 거야. 자 우선 상급한자 네 글자 해줬죠. 그리고 흑토자 각골문 얘기까지 해줬죠. 그리고 수컷모 암컷 빈자까지 두이자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기랄길자는 여섯 글자나 예시를 들어줬죠. 거기에다가 하늘천자까지 심지어 설문의자는 어떻고 그 다음에 오늘날 학설은 어떻고 또 선비사자 흑토자 해석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것까지 비교를 해줬죠. 세보니까 열여섯자 정도 되던데 근데 딸랑 두자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는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자 해석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그 잘못 배워가지고 머리 속에 세뇌가 됐냐면 이 양반은 내가 주유를 줬으면 좀 대충 알아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펴는 거야. 내가 임금왕자하고 선비사자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임금왕자는 하늘, 사람, 땅 그러니까 석삼자를 하나로 꿰어서 묶어서 이어주는 존재라는 거야. 아니 석삼자가 어떻게 이게 하늘, 사람, 땅이냐고 사람이 가로선 한일자라는 거야. 이어주기는 뭘 이어준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구슬옥자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뜻이다. 선비사자는 또 뭐라고 하면 천부인 원방각 천지인 인내천 음양오행 사상적 관점으로 보면 출발부터가 벌써 밥맛이 뚝 떨어져. 그러면서 선비사자하고 흑토는 같은 음이다. 하늘과 땅에서 사람이 땅의 발을 딛고 서서, 섰다, 서자하며 하늘의 진리를 뚫고 서 있는 모양이다. 아니 앞에서는 가로선이 사람이라며 여기서는 또 이제 세로선이 사람이다. 가로선이 사람이야 세로선이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 이 양반 말대로 하면 전봇대라는 것도 하늘과 땅 사이에 박혀있죠. 사람처럼 곱게 서있죠. 그러면 전봇대가 하늘의 진리를 뚫고 그러려고 서 있는 거냐. 결국에 사자하고 토는 같은 거다. 선비사자하고 흑토는 다른 거요. 같기는 뭐가 같다는 거요. 대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의 출처가 어디냐. 결국에는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설문의자죠. 허신은 석삼자를 천지인의 도 어찌어찌어찌 해놨다는 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석삼자가 무슨 놈의 천지인의 도야. 임금왕자는 동중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삼이라는 거는 천지인이고 그거를 관통한 모양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데 황당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글에서 구슬 옥자도 가로선 색과 그리고 그거를 세로선이 관통한 모양이다.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 말 들으라면 임금님이 구슬이고 구슬은 또 임금님이냐. 허신은 조자 원리를 제가 몰랐다고 했죠. 그래서 해석은 제가 참고할 만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무려 2000년을 이어져 왔다는 거죠. 지금 이 양반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전해 듣고 전해들은 그 흘러흘러 흘러 내려온 그 말을 들었고 그게 지금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야. 제가 임금왕자 갓굴문 금문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야 이건 매산자다. 매산자 맞죠. 그거를 아무리 눈으로 보여줘도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방은 독자들이 뭐라고 하든 쌍욕을 하든 뭐를 하든 제가 댓글을 안 주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또 내가 어지간하면 독자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이고 이 양반은 어디 가서 이런 소리가 차단당할 건데 하면서 그래 여기서라도 실컷 떠들어라 하고는 그냥 두는데 굳이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집하면 생각이 경직된 겁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뭐를 좀 제대로 알고 지적질을 하든지 2000년 동안 굳은 이 생각 이게 경직된 거야. 내가 경직된 게 아니라 지적질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갖고 이제는 아예 훈장질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학습 분위기를 망가뜨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글 좀 누가 보라고 올려놓는 거잖아요 이게 철학 어쩌고 어쩌고 하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남의 방에서 임금학자입니다. 오늘은 시간관리를 포기하고 먼저 학사를 좀 보면 흰백이 의미부고 임금왕자가 소리부다 금문의 자영에 대해서는 금문 또 나오죠 혹자는 해가 땅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그렸다고도 하지만 왕관에다 윗부분에 화려한 장식이 더해진 것으로 왕보다 더욱 화려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왕보다 한 단계 위인 황제를 뜻하게 됐다 이게 흰백이라는 글자고 그리고 이게 스스로 자라는 글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해서는 지금 흰백으로 쓰고 있는데 본래는 둘은 다른 글자죠. 아무튼 보세요. 이 윗부분이 스스로 자입니까 아니면 흰백자입니까 스스로 자죠. 그리고 금문도 비록 삐뚤이긴 하지만 잘 보면 스스로 자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본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해사가 지금 흰백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한자일의 1800플러스에는 이 글자까지 친절하게 써놨죠. 아예 보세요. 물론 이 글자가 화려한 장식을 한 왕관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문자교수라는 양반이 과연 이 흰백자고 스스로 자자를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자 그러면 대체 이 양반은 설문회자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스스로자라고 해놨는데 왜 지 맘대로 이거를 흰백이라고 바꾼 거냐? 왜냐하면 같은 책에서 스스로 자자를 코를 그린 거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 스스로 자자는 코를 그린 것도 아니지만 앞에서 임금 왕자를 모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흰백자로 바꿔가지고 빛나는 왕관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한 거겠죠. 스스로 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님 코가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끼워 맞출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골때리는 거는 이런 말은 굳이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스스로자를 뭐라고 써놨냐면 스스로자는 코를 그린 건데 서양인들이 코를 그릴 때는 주로 측면의 모습을 그리는데 반해 동양인들은 정면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전통이랍니다. 왜? 그것은 서양인들은 코가 높은데 동양인들은 납작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코가 낮은 게 쪽팔려가지고 꼭 코를 정면에서 그려야 된다? 아니 그런 전통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누가 묻겠냐고 그런데요 이게 바로 현대 문짝의 수준이자 현실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책에 써놓은 거는 믿고 내 말을 안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앞에서 막 공부해도 된다는 사람 이런 식으로 대충 막 할 거야? 자 스스로의 자 보면은요 이거는 코를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습니까? 자 글자 구성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일 집자고 아래는 입구자의 결합이죠. 입구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코가 되는 거죠? 아무튼 입구라는 글자는 밥그릇에 음식이 담긴 거고 또 그거를 먹는 신체 부위는 입이죠. 그리고 입에선 소리가 나고 숨을 쉽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일 집이라는 글자는 뭐냐 자 이런 것들은 기초자에서 다 한 내용인데 반복해서 말을 하니까 나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는 들입자고 가로선 하일자의 결합이죠. 그리고 나릴자처럼 이 가로선의 양쪽을 뗀 맴돌기 자양이란 말이에요. 가로선 하일은 담입니다. 자 여기를 들입자인데 맴돌기 자양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들락거리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한자라는 거는 획배체를 통해서 의미와 모양을 동시에 만족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글자는 뭐를 형상화한 거냐 바로 코죠. 들입자는 콧날과 양쪽 콧볼 그리고 이 가로선 하일자는 코청인데 양쪽에 이렇게 통로가 있으니까 콧구멍이 뚫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가로선 하일자는 안팎의 경계라고 했죠. 땅속과 땅바퀴 경계 그쵸? 자 근데 이게 몸이라고 하면 몸속과 몸 밖의 경계니까 살가죽 살껍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이 살가죽을 경계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자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입구자인데 지금 입을 벌렸다고 치면요. 팔자주름과 그리고 위아래 입술이 되는 거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글자는 코를 그린 게 아니라 코와 입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째서 스스로가 되는 거냐 자 보세요. 숨은 평상시에 코로 쉬죠. 그러다 호흡이 가쁘면 헉헉헉 그러면서 입도 동시에 숨을 쉰다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숨을 쉬네요. 자 그래서 이 글자의 본뜻은 숨이 차가지고 코와 입으로 동시에 숨을 쉬는 모습 바로 헐떡거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근데요. 가쁜 숨이 시작이 되면은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하 하 하 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잠시 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저절로 호흡이 안정을 되찾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를 뜻하게 됐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죠? 그래서 제 강의는 늘 예시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쉴식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한자는 동영상인데 마음 심자가 아래에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지금요. 내가 완전 뚜껑이 열린 거야. 그러면 스스로 잤자니까 헉헉헉 하면서 막 호흡이 가빠지겠죠? 그때 마음 심자가 아래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휴식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흥분했어? 좀 가라앉혀 좀 가라앉혀 그런 모습이죠. 호흡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고 저절로 조절되는 호흡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냄새출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 역시 동영상이죠. 자 개견이 아래에 있죠. 지금 침입자가 집에 들어왔다고 치죠? 그러면 개가 막 사납게 찍고 난리가 나겠죠? 자 일단요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개견자가 아래에 있으니까 코를 땅에 대 그러면서 킁킁거리면서 이 도둑놈이 어디 숨었지? 하면서 채취를 맡으면서 심입자를 쫓는 모습이 되는 거죠. 또는요 개가 이렇게 음식 냄새를 맡고는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아무튼 이 스스로자라는 글자는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맞죠? 자 그러면 이 임금 황자는 뭐냐 머뭇거리다 그런 뜻도 있고 뭐 임금님이니까 황제 황태자 교황 천황 할 때 쓰는데 자 글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글자를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죠? 왕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 왜 그랬을까요? 한자는 동영상입니다. 적이 느닷없이 쳐들어와가지고 급히 몸을 아래로 숨기느라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왕이 궁성에 있는데 적이 느닷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야 빨리 서둘러 도망쳐야 돼 또는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급할 급이라는 글자는 쉬엄쉬엄 갈착 간다는 거죠. 어딘가로 지금 급히 가고 있는 모습이죠. 황급하다. 헤맬황이라는 글자는 조금 걸을 척 길이죠. 순간 당황을 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방황하다. 헤맬황이라는 글자는 마음심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멘붕상태라는 거죠. 황공하다. 자 그리고요 이게 만약에 궁성이라고 치면 왕은요 이런 급작스러운 기습을 방비하려고 이렇게 성을 쌓고 주변에는 이렇게 인공연못을 만들어두죠. 그거를 혜자라고 하죠. 그래서 물숫자를 붙이면 성지황 언덕부를 붙이면 혜자 황이 된다는 거죠. 자 성지라는 것은 성 주변에 판 인공연못 그리고 자 이건 언덕부자니까 담을 쌓는 거니까 혜자라기보다는 이런 성곽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혜자도 방어시설 이긴 합니다. 자 학설은 이런 글자들을 100% 보나 만합니다. 다 이 임금 황자가 바른보라고 하겠죠. 입만 열면 구라죠. 자 아무튼 그러면 대체 황제라는 건 또 뭐냐. 역시 한자는 동영상이죠. 자 우리는 높은 사람이 오면은요. 자리에서 급히 내려와가지고 몸을 낮추죠. 예를 들면 황제가 지금 이렇게 행차를 한 거야. 그러자 왕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급히 마중을 나와가지고 몸을 낮추고 있는 모습인 거죠. 왜? 임금 왕자가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보다 더 높은 양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좀 간만에 좀 길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해가 나오면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진다. 봄에는 싹이 나오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잊고 겨울에는 죽는다. 이 간단한 하나만한 소리를 하느라고 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떤 모질인은 이거를 미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해가 뜨면 밝아져. 그렇게 말하는 게 미신이야? 그야말로 미쳐 죽을 노릇이죠. 지금까지 왕을 나무꾼이나 백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입은 절코 코가 아니라고 말하는 불량환자 요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 그러나 은근 설득되어 차마 싫어요를 누르지 못하는 프리미엄 한자 전문 채널 한자혈의 운영자 최단생이었습니다. 한자혈의 한자혈의 한자혈의